여러분, 경기 북부 지역이 대규모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경기 북부 지역의 철도, 도로, 하천 등 3대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주발 KTX 및 의정부발 SRT 2027년 시행 첫 번째 소식은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시대를 열어줄 파주발 KTX와 의정부발 SRT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 주민들은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까지 이동해야만 KTX나 SRT를 이용할 수 있었죠. 이제는 2027년부터 파주에서 KTX를 의정부에서 SRT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KTX는 기존 행신역에서 파주까지 연장되고 SRT는 동탄에서 출발해 의정부까지 이어지는데요. 경기 서북부와 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87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빠르면 2027년에 두 노선이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기 북부 도로 확충 다음은 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구리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고양은평 민자도로입니다. 강변북로 구간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구리광진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가 완성되면 출퇴근 시간이 최대 1시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함께 상부에는 버스 전용 차로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양은평 민자도로는 서울과 고향, 파주 일대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도로로 이 프로젝트도 경기 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여줄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그리고 경기 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도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이 도로는 파주, 양주, 남양주를 잇는 총 연장 44.3km의 고속화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 도시 간 이동이 더욱 편리해지고 수도권 외곽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당성 조사는 2024년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수변 공원화 사업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33개 하천이 2025년까지 정비될 예정이며 총 9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특히 한강에서 한탄강을 잇는 중심하천길과 순환하천길이 조성되어 경기 북부의 하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도 함께 추진되어 하천 주변이 공원처럼 조성되고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이 모든 사업들이 완성되면 경기 북부 지역은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파주발 KTX와 의정부발 SRT가 시행되면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로 확충 사업과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경기 북부의 변화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